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일생동안 5만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큰 믿음의 용사인 조지물러는 2천명의 고아를 정부나 부자의 지원이 전혀 없이 단 한 끼도 걸리는 일이 없이 기도의 응답으로만 먹이고 양육한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간증입니다. 조지물러는 1805년 독일 프러시아인으로 크로펜스타트에서 한 세무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는 출석했지만 술주정꾼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10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져 상습적으로 돈을 훔쳐내는 탕자가 되어갔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돈을 허비하며 거짓말을 하고 술을 좋아하며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여 훔치는 손버릇 때문에 심지어 형무소 독방에까지 들어갔는데 그는 자주 교도소에 끌려다니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기독교인이면서 왜 이런 못된 일만 저질러대고 있을까 하며 남몰래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잦은 악습인 거짓말, 도둑질, 도박, 욕설 등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늘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토요일 저녁 한 모임에 참여한 데서 그의 생에 놀라운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본 적이 없는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한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앞에 큰 감명을 받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비행 청소년 조지 물려는 거듭나 1824년 19살 되던 해 한레대학 학교에 신학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경비하고자 눈물로 기도할 때 그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 나는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되어 푸른 하늘을 넘실넘실 거리며 날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성교사로서 하나님 역사에 드리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성교사의 길을 가로막는 두 개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아름다운 여자친구 엘머 가르데였습니다. 엘머 가르데는 끊임없이 그에게 성교사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과 독일에서 비둘기처럼 아기자기하게 살려고 가진 유혹을 다했습니다. 둘째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대학 공부시켜놨더니 고작 하는 말이 성교사냐 내가 장남으로서 그게 알 말이냐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아버지로부터 올라오던 학비와 생활비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전람회던 엘머 가르데도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조지 물러의 위대한 기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생활비와 학비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교사로서 주님 역사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는 성교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여 모든 물질 지원을 끊었습니다. 제가 성교사로서 헌신하기 원하시는 주님 제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교사로 헌신고자 하는 그의 절박한 물질 문제를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 어려움 없이 대학을 졸업해 도와주셨습니다. 졸업 후 조지 물러는 영국으로 건너가 성교협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대본항구에서 잠시 목회를 했습니다. 1834년 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브리스톨로 이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하기가 무섭게 콜레라가 도시 전력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콜레라가 지나간 브리스톨은 가난과 무지로 허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먹지 못하는 육체의 고통과 배우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브리스톨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의 관심이 학교에서 고아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구비논의 실상은 아이들이 먹지 못하여 해골처럼 말라 있거나 병이 들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울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기지나여 쓰러져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관객들이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구비논의 아이들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번에는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반대는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교우 브리스톨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에게 고아원을 세워 고아들을 돌볼 많은 물질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세우면 공부만 가르치면 되지만 고아원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도 가르쳐야 하므로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어디서 물질을 얻습니까 하며 그를 매몰차게 몰아세워 붙였습니다. 특별히 헨리 크리엥 모사님은 이런 충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을 놀리는 일이에요. 현실을 보고 언제나 가능한 것만 선택해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조지 물러는 고아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맥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직 믿음으로 고아원을 개척했던 프랑케 전기를 잃고 용기를 다시금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조용히 고아원 설립을 위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 속에서 그의 아들이 가슴과 목에 유행성 염증이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욱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 대신 고아들을 살려 그들을 내 자식처럼 키우고자 하는 결심이 더욱 간절케 되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민과 브리스톨에 고아원이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고아원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아무래도 일정 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뜻을 받아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조짐을 내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묵상하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힘을 덧입어 혼자 조용히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들을 주선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의 단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파운드를 가져온 부인을 필두로 일생을 벌어모은 100파운드의 돈을 가져온 부인도 있었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부엉용품, 큰 대야, 주전자, 음료, 스컷, 반찬 담는 그릇 등 많은 그릇과 용구들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로 고아원을 세운 후에는 아내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신의 딸을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아이, 내 아이 구별해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이 세워진 후 5, 6년 동안은 그야말로 숱한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시련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조지 물려의 인내력은 더욱 경고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때론 부엉 바닥에서라도 조지 물려는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강부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달라고 청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자상하고 단순하고 간절하기만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모두 굶주릴 형편입니다. 차라리 제가 굶는 일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굶주리는 일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처럼 기도하는 사이에 누군가 10파운트를 들고 찾아와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조지 물려는 단순하게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강구하여 받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아쯤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물려는 손을 맞잡고 식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에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로 취소되자 고아들에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로 고아원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예슬리의 다운가에 2천명의 고아들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설려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그를 가리켜 미친자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지 물려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확신이 들었을 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꿋꿋이 혼자라도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만으로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물론은 이처럼 고아원을 운영한 65년 동안 순간순간 기적적인 주님의 공급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린 일도 없었고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민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그 응답을 통해서만 그들을 먹이며 양육했을 뿐입니다. 이천명이 넘는 고아들을 매일 세 끼씩 먹여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러나 그 부담보다 물려의 믿음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없이 믿었고 그 믿음은 늘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동답을 받은 기도의 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오직 기도로서 수천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먹인 조진문러는 말년의 모든 것을 사이에게 맡겼습니다. 물러는 70세 이후부터 90세까지 젊은 날 일평생 주님을 위해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며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 성교사로 살다가 93세에 그렇게 부르짖어 찾던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조진문러의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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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